아 아 야 근데 얘들아 오늘 늑대 어디 갔냐? 아까부터 없던데 아! 늑대 오늘 뭐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엄마 아빠랑 여행 건너 있잖아 오 그랬구만 너네는 오늘 뭐해?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너는 그 엄청 큰 트리 만들거다 엄청 큰 트리? 나는 말이지 나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엄청 큰 트리를 사놨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선물들이랑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들이 다 차려져 있다고 나도 오늘 엄마랑 오빠랑 크리스마스 트리도 꾸미고 밥도 같이 먹기로 했어 오 그렇구만 잠깐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? 나 엄마 아빠랑 오빠랑 약속한 시간이 돼서 먼저 집에 가볼게 크리스마스 처리 꾸며야 돼 안녕 안녕 나도 갈래 잘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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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가야 돼 잘까 아유 무거워라 자 상자 안에 잘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상자 물건으로 우리 집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바꿔야겠어 이제 꼭 크리스마스니까 아유 무거워라 아유 무거워라 아유 무거워라 자 상자 안에 잘 들어가 있고 아 여기 있는 상자 물건으로 우리 집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바꿔야겠어 아유 무거워라 아유 그래그래 이긴 사이 로 아유 야 여기 상자 안에 확인해봐 어머 이게 뭐야 응 다 확인했지 우리 엄마가 너희랑 우리 가족들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려고 지금부터 크리스마스처럼 집을 꾸미려고 그래. 좋아. 그치? 그러면 여기 있는 물건으로 각자의 방을 예쁘게 꾸며 뭐 알았지? 크리스마스처럼? 네. 가자. 그러면 나도 꾸미고 있어야겠네. 여기 이에서 안타도 놓고 루돌프도 놓고 그러면 식탁 위에도 이렇게 올려놔서 꾸며야지. 너무 이쁘다. 그나저나 그이는 언제 올려놔? 남편이 오기 전에 이 집안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서 놀리켜주고 싶은데. 애들은 잘 꾸미고 있나 모르겠네. 얘들아! 징글벨 징글벨 징글아노벨 신나긴 하는데 크리스마스에 혼자니까 조금 싫더구만. 하지만! 너 크리스마스에 혼자가 아니지. 왜냐하면 말이에요. 내가 아주 똑똑한 과학자로서 여자친구를 만드는 기계를 발명했다고. 바로 여자친구가 나오는 트리. 자, 좋았어. 이제 여자친구가 남 만들자리구만. 나와자, 여자친구! 여자친구! 됐죠? 알았다. 여자친구가 나왔구만. 그렇사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주 행복하게 보낼 거예요. 즐거운 행복!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아유, 여기 복도도 아주 이쁘게 꾸며놨네. 방 좀 볼까? 아유, 우리 아들딸이, 사랑스러운 아들딸이 이렇게 방 안에 이렇게 안방도 이렇게 이쁘게 꾸며놨네. 아유, 틀이 앙증맞은 거 봐. 화장실도 꾸며놓은 거 아니야? 어, 여기 보자. 아무것도 안 꾸며... 어? 아유, 누가 산타를 여기다가 똥 싸는 산타로 만들었어? 이거는 조금 미스다, 얘. 문을 닫고. 아유, 너무 잘 꾸면네. 애들방은 잘 꾸몄으려나? 한번 봐야겠구만. 흰 눈 사이로 달리는 살마이스 상케도하사이스 상케도하사이스 아유, 방을 아주 이쁘게 꾸면네. 어휴, 니아야, 이건 뭐야? 뉴돌프 탄 거야? 내 친구 돌프야? 가자, 돌프야. 흰 눈 사이로이스 달리는 살마이스 엄청 잘 꾸냈다. 집안에 눈사람도 놓고. 아, 예뻐지. 응. 너희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했어. 뭐지? 뭔 실수? 선생님, 아유, 뭐야. 산타 할아버지한테, 어? 선물 받으려면은 침대 위에다가, 어? 양말을 걸어놔야 될 거 아니야? 아,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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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응. 됐자. 됐자. 그렇지. 아유, 잘 걸었네, 잘 걸었어.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잘 선물 넣어주겠다. 응. 엄마,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굴등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와? 응.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에는 벽난로가 없네. 아유, 걱정하지 마. 리아야, 요리야. 엄마가 만들어줄게, 만들어줄게. 어떻게 해? 잘 만들었지? 엄마, 근데 너무 추워. 아니야, 산타 할아버지가 들어오려면은 이 정도 구멍은 뚫어놔야 돼. 네. 아, 맞다. 이제 방도 꾸몄고, 안방도 꾸몄고, 화장실도 뭐 이상하게 꾸몄고 했으니까 우리 거실에 내려가서 트리 꾸미자. 네. 네. 가자, 엄마. 제발. 메리 크리스마스. 아, 오늘도 정말 즐거운 크리스마스구만. 역시 우리 엄마, 아빠는 이렇게 날 소중하게 대해준다고. 봐봐. 이 집사들을 시켜서 산 이 엄청난 선물들. 그리고 집사들을 시켜서 만든 이 엄청나게 맛있는 고급 음식들. 야, 역시 난 행운화야야. 아, 이번 크리스마스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아. 헤헤헤헤헤. 에? 에? 에이,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닌데. 몇 년째 우리 엄마는, 우리 엄마, 아빠는 돈 번다고 바빠가지고. 크리스마스에는 몇 년째 안 오고. 아휴, 나 선물보다 엄마, 아빠랑 같이 있고 싶은데. 아휴. 아휴, 얘들아 빨리 내려와봐. 빨리 트리 꾸며야지. 네, 신난다. 아이, 근데 트리를 꾸미기 전에 우리 거실도 좀 꾸며놓자. 아직 좀 부족한 거 같아. 네. 내 전문이지. 저 완전 안 오고. 아, 위안은 벽에 걸고. 아휴, 이쁘게 잘 꾸미고 있네. 당연하지? 떼어! 떼어! 이게 뭔지 알아,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라고. 엄마가 왜 일이래? 이제 리아랑 요르랑 힘을 합심해가지고 이 트리에다가 이쁜 장식물을 넣어. 넣어봐. 응, 싫은데. 내가 혼자 하는 게 더 이쁠텐데. 마지막 별은 내 거야. 으악! 칠샷 방구. 짠! 어때, 어때? 너무 이쁘다. 또 놔 봐. 크리스마스 하면 빨간색이지. 어때? 아휴, 산타 할아버지가 들어오다가 트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나 파란색, 나 파란색 좋아하니까 파란색 넣을 거야. 우와, 트리 같아, 트리 같아. 마지막 별! 오! 안 보여. 별! 별이 안 꼽아지네. 그러면 이 걸로 가자. 어휴, 너무 이쁘다. 어쩜 이렇게 잘 구했어, 우리! 우리 애들! 아휴, 이뻐 죽겠어! 그래. 아빠가 오기 전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놨어. 오늘 우리 가족께서 맛있는 거 해줄라고 일단 의자를 놓고. 크리스마스 성찬이야? 아이, 그럼. 크리스마스에는 가족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. 자, 여기 케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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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디. 사탕. 크리스마스에 쿠키, 우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있는 사탕. 사탕. 이제 아빠만 오면 되겠다. 그치? 빨리 왔으면 좋겠어. 아빠 기다리자. 아, 맞다! 내일 크리스마스다! 까먹고 있었다. 일단은 여기 내가 제일 엄청 큰 크리스마스 처리 받을 거다. 여기 이렇게 화분을 넣고 여기 이제 나무를 심으면 됐다. 이제 10년 전의 세상에서 가장 큰 트리가 됐다. 좋다, 좋다. 그리고 먹을 거, 먹을 거. 여기 이거 빵 넣고 그 옆에다가 감자를 놓으면 감자빵이 있다, 감자빵. 감자빵도 넣고 맞다, 맞다. 이거 선물 받을 거 챙겨야 된다. 낮은 색이 помог다. 아이고, 양말! 양말 흐으! 양말하나 숨었어? 구멍만이겠지만 괜찮다, 괜찮다. 오늘도 풍족한 크리스마스 먹을 거다. 아빠 언제 우리와. 맞아! 도등합니다. 비이는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침을 안 들어오네 음식을 아까 전에 차려가지고 곧 있으면 상할지도 모르는데 아휴 안되겠다 전화를 해봐야겠어 아 여보 어 여보 비누리누 호남성 아 여보 아이 지금 좀 시끄러워서 미안해 지금 회사 살아가지고 회식 왔어 회식 회식을 갔다고? 난 밥 먹었으니까 먼저 먹고 있어 오늘 좀 늦게 갈 거 같아 미안 어떻게 늦게 올 거 같아 이 부자에서 오라고 안 돼 뚝 빨리 먹자 빨리 어딨어 가냐 이걸 얘들아 시간이 이렇게 됐고 아빠는 좀 많이 늦을 거 같으니까 먼저 올라가서 잘 알았지? 와 스마스 2부에 아빠 보고 싶었는데 맞아 아휴 어쩔 수 없잖아 아빠가 회식 때문에 조금 늦으신다고 하니까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자자 응? 네 알겠어 아니 아휴 아휴 이이는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아휴 약속한 것도 있었으면서 어...